배도 중독 깨물아 전통 손님 콜라 피씩 으아아악 깨블같아 난 몬스치다 으아아악 어ㅓ어우어 오 이거 입같아 그래 나 미쳤나봐요 안녕하세요 덕이꼴입니다 제가 지금 슬라임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 3개는 완성을 했고요 나머지 3개는 지금부터 만들어볼게요 이거는 먹는 젤리예요 이거는 보석 젤리 다 마트에서 샀어요 이거를 클리어 슬라임 안에 넣어볼게요 이거를 방금 만들어서 아직 기포가 안 빠졌어요 근데 이거 기포 빠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할게요 됐어 끝 끝 끝 그리고 마녀를 땅당 마녀 죽는다 마녀야 너무 깊이 들어가지마 누워있어 그냥 완충을 했어요 얘는 진짜 먹는 젤리로 만들었고요 얘도 먹는 젤리 얘도 보석 젤리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오레온과 과자를 넣었어요 죽으면 안돼 이 마녀야 정신차여 클라우드 슬라임 클라우드 슬라임 어 마녀 안돼 마녀 죽어요 이건 계란 후라이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 하나씩 만져볼게요 얘가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부터 만져볼게요 마녀야 미안해 미안해 마녀야 미안해 소다를 넣어줘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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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다 녹은 거요? 술, 소다 넣어야겠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안 돼. 소다. 망했어. 이거 너무 빠져서 안 되겠어 불편해. 이 상태 너무 좋네요. 이거 슬라임 너무 잘 된 거 같아요. 잘 늘어나고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젤리는 넣으면 안 돼요. 끈적거리는데 심지어 잘 늘어나지도 않아요. 이건 괜찮겠죠? 너무 예쁘다 이거. 제일 예쁜 거 같아요. 넌 성공해야 된다. 제발. 제발. 헉. 헉. 얘는 성공했나봐. 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꾸겨져요. 좋게. 꺼내볼까요? 좋아? 오. 예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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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으아아아아아아ㅏ아아!!! 와아아아아아र! 와아아아우... 와아아아chluss... 다음 손님Р... 완전 구청에서 이게 제일 예쁜 거 같아요 그쵸 이거 진짜 과자 거든요 이거 진짜 과자라고 아 손톱에 낀다 손톱에 꼈어 아 떼같아 아 안돼 맙소사 어 맙소사 에이 어차피 베린거 손톱에 꼈어요 야 좀말났다 나와라 나와 나오라고 야 죽고싶어? 빨리 나와 나오라고 아 이거 진짜 크랭크같아 오 냄새 너무 좋아 진짜 과자 냄새 진짜 장난 아니다 아 먹고싶은 냄새야 먹을까? 네 내가 죽어 이제 마지막인가요 와 이거 옆모습이 죽이네요 옆모습 이거 보석젤리잖아요 보석젤리 응 안 끈적거려 헐 역시 역시 끈적거립니다 겉에만 그런거 있어요 에이 아 끈적거려 이유 알았어 젤리가 녹으면서 물이 생겨가지고 끈적거리나보다 그래요 안그래요 그쵸 우와 우와 진짜 예뻐 액체가 나오는거 빼고 진짜 예쁘네요 난리났어요 지금 어떡해요 이거 봐요 이거 엄청 컸잖아요 이거 넣었을때 사이즈 기억나요? 지금 다 녹았어요 슬라임 두개가 합체했어요 돈이 아니게 클리어 슬라임이랑 엘머스 슬라임인가 그게 지금 합체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책상은 사실은 식탁이에요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흠 흠 전 전 이제 죽었어요 야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잘만됐네요 괜찮네요 괜찮네요 응? 여기서 얘랑 얘를 합체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으아아아악 흠 합체해볼게요 어차피 망한 인생 흠 합체 됐을 제가 다시 괴물을 만들어 볼게요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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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워 어 나 너무 소름 돋았어 으아아악 으아악 어 이게 지금 세가지가 들어갔어요 클리어 슬라임 클라우드 그리고 뭐였지? 엘머스 이 세개를 합친거에요 흠 흠 흠 와 느낌 죽인다 흠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슬라임을 여섯개를 만들었는데 에 에 좀 젤리 슬라임은 별론거 같아요 자꾸 녹아서요 하지만 클라우드랑 엘머스랑 클리어 이 세개 슬라임 합치니까 어 이거 느낌이 너무 좋네요 이거는 정말 성공적인거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돌깃굴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마이 뽕을 만들고 싶어요 뽕처럼 안보이고 아이스크림처럼 보이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부탁드립니다 빨리 iplika 요 여기에